뭐라고요? 진짜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니? 어? 이게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엄마, 엄마! 엄마 왜 그래? 괜찮아? 아니 선생님 선생님 화나신 건 이해해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밀치고 폭력을 쓰시면 잔디 어머님 선생님 다투는 소리가 나던데 뭐야 뭐야 무슨 일이에요? 어? 선주야! 어 언니 얼굴 보고 제대로 인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네 그래 근데 어떻게 된 일이야? 너 어디 다쳤니? 원장쌤 엄마가 옥쌤 때문에 다친 것 같아요 엄마 일어날 수 있겠어? 아 일어날 순 있어 아, 타 아, 내 손목 삐었나 봐 너무 아파 아우 아우 복습 너무 하세요, 진짜 그럼 못 써 잔디야 너 선생님한테 그러면 일단 우린 가자 응? 응 엄마 그럼 우리 갈게 언니 담애봐 호식이 너도 그래 설마 옥쌤이 잘못한 건 아니죠? 옥 선생이 진짜 선주 다치게 한 거야? 다 오해예요. 전 잔디 어머님께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아, 알아요, 알아요. 선주 쟤 어렸을 때부터 헐리우드 액션의 귀재였거든요. 맞아, 맞아. 그나저나 잔디가 이제 지 엄마 뱀만 두네?